안녕禁건강 receivers 오늘은 썩녀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신나는 썩녀이야기 읽기 오늘 음악을 차리는 긴단 bewe 긁건요 筒 뜨 dost species 좀 잠냈어요? 이것도 읽기요 읽기 어 여기 이 아버지가 아 여기 12명째 형세랑 요셉이 어 몇 명이자 하나 둘 셋 넷 다짠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더 있나봐요 이거 이거 아버지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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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 중에서 요게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지개 무지개 옷도 선물로 주었어요 어이구 이뻐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 싫어 싫어하고 요셉을 때리고 싶었어요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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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꿈 꾸었어요 근데 형들한테 알려줬어요 어 요셉이 꿈을 알려주었어요 어 형들 형들이 형들이 하고 있는 형들이 이런 걸 이런 걸 묶고 있을 때 근데 다 묶고 있을 때 어 요셉이 한 요셉이 한 어 이거 묶은 거만 어 딱 쓰고 형들이 한 건 다 저랬대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더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룰 룰 뭐 을 딱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로셉이 또 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형제에게 알려줬어요. 이거 별들이랑 달들이랑 해들이 로셉이 저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너가 오리리 오리리 지키거나 그랬어요. 근데 형제는 더 요셉이 더 나빠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 형제는 요셉이 너무 미워해서 어 요셉이 죽이기로 했어요.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 바보 같은 꿈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이거 요셉이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근데 여기에서 형이 어 형제를 죽이는 걸 놓치 않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 오고 있어요. 방해하지마 요셉이 말했어요. 어 그래서 형들이 이 구멍 속으로 이 구덩이 속 구멍으로 딱 내려오고 있어요. 딱 그래서 어 요셉이 여기 가두기도 했어요. 어 이 새끼 이 이 어 무지개 색깔 옷도 어 벗으면서 벗기면서 요셉이 조금 아니면 이런 거 했네요? 너 낳은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이거 고장에 넣었죠 근데 여기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들이 팔라고 막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데로 가게 됐어요 형들은 조셉의 코트에 고트의 blood 제이컵에 제이컵을 보여줬어요 제이컵은 죽이려고 했죠 그는 죽이려고 했죠 그는 조셉을 이집트에 주님은 조셉과 함께 했죠 청녀들이 식종저귀를 찍으면서 여기에 용수필을 못들고 아버지인체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아버지는 막 울었어요 요셉이 죽었다니까 제이컵 원래부터 이집트로 팔아갔죠 요셉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에 있는 요셉을 계속 계속 돌봐주었어요 요셉이 보디발네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듬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요셉을 돌봐줬어요. 요셉은 요셉과는 요셉과는 예전의 왕이 예전의 왕이었어요. true or false? 예전의 왕이 활동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늘의 왕이 요셉의 활동 맨 첫 번째는 이거죠.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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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였다. 아니고 이거였지? 3번 이거였어요. 4번 이거 5번 5번 6번 6번 이거는 6번 6번 7번 8번 왜 두 개가 들렀지? 이렇게 한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도망 도망 5번 1번 4번 1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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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바리 요셉이 보디바리로 쫄러갔죠 보디바리 집도로 그래서 근데 보디바리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하나님을 못 믿게 계속 계속 힘들 일을 막 시켰어요 그러자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바리 남편에게 이거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근데 보디바리 남편은 요셉 말보다 보디바리 말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바리 감옥으로 체포했어요 잘못? 죄송해요 요셉이 감옥에 두 명의 망이시나? 신화가 감옥에 갇혀있는 걸 봤어요 한 명은 빵을 만든 사람, 한 명은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죠? 이 사람이 두 명의 꿈을 꾸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어떤 뜻인지 알려줬어요 바루왕이 꿈을 꾸었어요 바루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는 맨 첫 번째 꿈은 살찐 소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마른 소가 이 살찐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익은 곡식이랑 완전 썩은 곡식이 서로 있었는데 근데 썩은 곡식이 이 잘 된 곡식을 썩은 곡식을 잡아먹다는 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이 요셉이 이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놨고 빵 해주는 사람은 이거 그냥 처벌을 말했죠? 처벌은 그냥 죽이는 거 같아 안 좋아요 처벌은 근데 토벌주를 하는 사람은 이거 살았어요 다시 불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포도주 왕이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이 요셉이 저의 꿈을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루왕이 요셉을 꿈을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이 꿈의 풀이는 뭔지 알아요? 어 어 어 7년이 되면 곡식이 완전 많은 좋은 좋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또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될 거라고 했어요 흉년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흉년은 이거 음식이 잘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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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dialogues 어 Joseph's brothers went to Egypt to buy food. They bowed before Joseph, but did not recognize him. When he saw that they had changed, he told them who he was. What did Pharaoh put Joseph in charge of? Come on, come back. The brothers were terrified. You meant to harm me, Joseph said, but God used that for good. Bring all of our family to Egypt. We will have plenty to eat. Joseph's brothers meant harm to him, but God brought good out of it. True or false? True or false? Oh, it's a sign. It's a sign. I love it. It's a sign. It's a sign. It's a sign. It's a sign.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